지휘, 출발! 멀리 봐! 오른쪽이 어려운 건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멀리 봐, 멀리 봐! 어디로 갈 건지 길 정해, 지휘야! 어디로 갈 거야, 길! 그렇지, 계속 밟아! 길 정하고 조금 크게 만들어볼까? 공간을 크게! 길로 가야 돼! 그렇지, 그렇지! 잘했어, 잘했어! 길 봐, 길 어디로 갈 거야, 지휘야! 그렇지, 길 찾아! 돌아, 돌아! 멀리 봐, 밟아야지! 하나, 둘, 셋, 넷, 동그라미 그리면서 돌아, 동그라미! 동그라미 돌리면서! 계속! 수연아, 내가 한 장 다시 잡아줄게, 기다려! 출발! 오른발, 오른발!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! 크게 돌아! 오른발, 오른발! 태연아, 출발해, 거기서! 오른발, 오른발! 야, 오른쪽 돌기가 쉬운 건 줄 알겠다, 야!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니네가 잘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잘해, 어떻게 해! 아니, 송은, 저 2학년 애들 난리 났어! 오른쪽 돌기를 이렇게 잘해! 어? 우와, 너무 열해!